안녕하세요 헤어레몬 러스트 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품편집샵 로즈대표 우세욕 입니다 네 어 진하면 가장 떠오르는 브랜드죠 디스케어 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까만색 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케어 청바지 하면 최근에 이렇게 페인팅을 뿌려 놓은 듯한 그런 제품이 많이 유행했었는데요 이거는 정갈한 그냥 일자식이네요 겨울로 이제 돌아오잖아요 가을에 가서 지금부터 딱 입으면 좋을 그런 제품이라서 디스케어 청바지는 한번 입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입었을 때 느낌이 달라요 그 작은 차이겠지만 디스케어의 감성과 핏 라인이라고 그러죠 좀 다릅니다 보시면 일반 진과 틀리게 디스케어드 진은 엘라스틴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스판이 살짝 살짝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편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핏감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핏이 더 좋아지죠 이렇게 봤을 때는 모르지만 여기 이제 다리 라인을 쭉 내려가면서 뭔가 슬림하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청바지가 바로 디스케어 청바지 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디스케어 청바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튀는 청바지가 많잖아요 좀 독특한 디자인이 많은데 이거는 무난한 디자인에 노멀하게 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는 위쪽이 좀 패딩이나 자켓에 포인트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지에는 좀 무난하게 심플하게 읽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여기 단추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제 총 4개를 잠그는 걸로 자크가 아니라 단추형 버튼이 있네요 이게 호불호가 있을 텐데요 단추형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은 까만색인데 이렇게 주름 무늬를 줬죠 살짝 라인이 이렇게 주름이 살짝 이렇게 들어갔어서 자연스럽게 주름이 쫙 이렇게 떨어지네요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주름들이 멋스럽게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다리 라인 이런 것들을 더 이쁘고 슬림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죠 멀리서 보시면 지금 이 주름이 가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슬림하고 좀 다리 라인이 이뻐 보이는 효과가 나는 거죠 멀리서 한번 볼까요 앞뒤로 멀리서 보시면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은은하게 표현이 돼 있는 거죠 위쪽에도 뒤쪽에도 보면 이렇게 옆에 살짝 주름들이 가 있어요 이쪽들의 이런 주름들이 지금 이게 보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디자인입니다 앞쪽에도 주름을 다시 벌려서 한번 볼까요 앞쪽에도 보시면 주름이 이쪽 포켓 라인 포켓 라인에도 들어가 있고 내려가면서 주름들이 자연스럽게 조금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주름이 져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처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탁을 하셔도 이게 남아 있다는 거 겨울철에는 바지에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위에 포인트를 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디스케어드 다리가 이뻐 보이는 길어 보이고 멋스럽게 얹힐 수 있는 디스케어드 까만색 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어렘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